왔다!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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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볼링 배우러 가. 배우는구나. 얘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. 언니.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한 번 붙어요. 붙어? 매니저 오빠가 선수, 볼링 선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그럼 잘 됐네. 그럼 오빠한테 배우면 되겠다. 저도 볼링을 배우진 않았지만 좀 쳐봤는데 말이죠. 보통 볼을 이렇게 잡으면 이 중력증은 엄지랑 넣고 네. 새끼손가락은 붙여야 돼요. 아! 이게 제일 중요해요. 팁이에요. 아 진짜요? 붙인 상태에서 가볍게 몸. 자 여기서 하나, 둘. 들어갔죠? 네. 둘. 둘.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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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쭉 길게. 다섯. 쭉 길게. 어때요?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좀 괜찮아요? 어, 좀 느낌 나는데? 지금 리사 씨 자세는 좋은데 거기서 상체만 살짝 위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제가요? 네. 너무 아프게 되겠어요. 아, 좋아요. 아, 지금 딱 좋아요. 괜찮아. 아, 이거 잘 칠 것 같아. 느낌 있어? 느낌 있어. 이거 한 번 보여주세요. 한 번 쳐볼까요, 그러면? 선수. 우리 만든 거 아니야? 원래 이런... ...이런 것도 한 번 보여줘야 돼요. 원래 볼링장에서... 엄마, 번빠. 아, 어떻게 된 거예요?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빠 3년만에 치는 볼링인데? 왔어요. 이 느낌이네. 이 느낌이네. 이겼다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오빠! 우리 같은 피 됐어야 됐는데. 할 수 있어. 파이팅. 뭐 내기? 무슨 내기지? 게임비. 무조건 게임비 내기는 항상 들어가야지. 그렇죠. 미실비. 동생 잘했다. 동생 잘했다. 동생 잘했다. 동생 잘한다. 안 돼 꼴이 나지마. 꼴이 나지마. 오 그렇지. 그 다리 또 맞췄어. 블루도 맞췄어. 에이 아이 오빠 다 잘해야 되는데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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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집중 와 리사 자세 봐 오 와 리사 자세 봐 나 진짜 잘해 야 너 아 못할 것 같아 이제 와우 자세 진짜 좋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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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저 오빠 아까랑 똑같아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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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빠 선수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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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와우 나머지 6개 그냥 우리가 채워서 하자 네 오빠 저에게 20점이나 덜 주셨지만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고 싶지? 가고 싶지? 언니! 컴온, 컴온, 컴온! 아, 떨려! 이제 우리만 있으니까 뭔가 막... 와! 와! 대박! 와, 어떡해. 이미... 저는 이미 그냥... 진 것 같은데요, 저. 얘가 근데, 얘가 이래요! 대박인자, 대박인자! 대박인자! 저기요, 네 실력이 나왔어요. 봐봐. 야, 너 진짜 잘하고 진짜 못하는구나. 와,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? 달려봐. 왜 이렇게 잘 쳐요. 아니야. 야, 우리 지금 동점이야! 1점 차이야! 아, 나 진짜 잘한다. 아, 나 진짜 잘한다. 아, 나 진짜 잘한다.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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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오케이. 마지막이야. 와아 잘 쳤다 와아 진짜 아파 오마이갓 오마이갓 진짜 잘했다 근데 아 이거 하나만 치자 제발 아 아파졌다 근데 하나는 진짜 맞추기가 좀 어려워 과연 리사가 여기서 몇 개 치냐야 제발 리사야 제발 일곱 개만 쳐줘 리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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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일곱 개만 쳐줘 와 긴장인데 이거 약간 안 될 것 같아 리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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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지는 스포일러 끝까지 봐야 할 줄 알았지 후우 가져 있을까 봐 이거 다 해주세요 네 문자 선생님 네 두 번 문자 널 봐 또 대답 아닌 대답을 내 피곤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넘쳐 손은 정적에 잠기는 나 빠져들면 난 되는 마음 상하노 내 집값 보여 어 뭐야? 어디? 우와 어디?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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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가봐요 우리 가서 가서 서봐 봐요 하나 둘 가봐요 호 호 으 으 재미있게 Fay 없어요 그 8초 이 때 엘리스같은? 네.